남자가 치킨 먹을 때 닭다리 두 개 올라오지 말고 요즘 안 그러는데 그건 전부에서 양치하려는데 야, 피규어 하나가 좀 많네 밥 먹어서 해야 하는 거예요? 형은 하나는 더 많아요 조차 사실이에요 야, 너 자주 해 뭐 하려고 했지? 밥 먹을 때 핸드폰 좀 그만해 형, 형의 곡을 받고 싶어요 곡 하나만 써주세요 네, 지금 써볼게요 저번에 호석이 형한테 준 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쉽다고 그랬는데 오, 머리 좋았어 네, 전국에 양치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기억이 났는데요 사실 뭐 제가 방탄소년단에 거의 칫솔 수업이 1위인데 저런 말을 왜 했다니 이해가 가지 않나 앞으로는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, 형 잘하여 형, 형 잘하여 형, 형 진해 소중해요 네 칫솔 위로 버리지마 그래 또 막다이들아 그럼 파이팅 오늘 파이팅 마스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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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드크로셋 필름 연락주세요 나 한 번 더 좋아하나? 나 한 번 더 좋아하나? 반팩! 다 먹으러 가자 에이드림에서 유전 타이딩 그거 나 에어플랜인가? 나 한 번 빌려주면 안 되냐? 오바 월드와이드 한쌈 보고 싶으셔서 나이 영원한 희망 제형 화이팅! 전 좀 늦게 자는 작가를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형 끝 아 창현아 조금만 더 빌려버리지 끝 기억나는 말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지금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? 내 이야기가 맞나? 이상입니다 선물 쐈어요 20초 몇 짤? 스물일곱 짤 형 맨날 쉴 때 게임하는데 게임 되게 못하는 것 같아요 재능이 없어요 형 운전할 때 제일 멋있어요 맨날 운전해주세요 맨날 운전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제일 웃겼어요 저는 기차놀이가 제일 남았어요 모든 승민들이 아는 찌찌콕콕 기차놀이 여러분도 즐겨보세요 역시 기차놀이 최고 태형아 너 진짜 소원성취했잖아 머리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반발까지 열심히 길러줘 열심히 길러줘 흐흑 하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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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하하 하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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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 하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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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Sachen 하흑 지금 나 방 문 잘 끄고 다니고 어 그리고 항상 잠 좀 일찍 자고 문 항상 닫고 다니고 형 방 문도 좀 닫아줘 몸에 혼자 좀 먹을 것 같은데? 아니야 난 괜찮아 제발 왜 자주 오세요? 예? 가세요 사진 찍을 때 눈 좀 더 크게 떴으면 좋겠어요 그런 김에 지금 한 번 더 잘 치우고 제가 오지 않는 게 아니고 여기 봅니다 제 동생 자켓 지금 청소를 시켰는데 제가 막 그렇게 어지르는 사람은 아니고 휴가 당기에 내 방도 불 좀 끄고 가라는 얘기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턴 순으로 끄고 미친놈 치겠다 진짜 정국야 그릇 좀 빼? 와 형 이거 진짜 좋아해 대기실에서 물구나무석으로 덕푸셔버렸는데 진짜 멋지다 정국이 덕춘기 너무 많아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냐, 저는 이번 자켓 사진 보니까 더 어려워진 것 같아서 좋았어 정국아, 네가 맛을 보고 들어 하하하하하 아, 내 앞에서 이제 뭣 아까 매우 못 봤어 형도 응원할게 형도 응원할게 위로와 감독님들 사랑해 끝났어 끝났어 고개해야 된다 고개해야 된다 고개해야 된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나왔던 건 제가 가장 기억에 나왔던 건 슈가 형의 노래고 그 슈가 형의 노래는 앨범에 발매된 뒤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기는 내가 준 생일선물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 윤기는 내가 준 생일선물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자켓 찍을 때보다 짐이 더 많았어요 소원 위로와 감독님들 형 형 형 살 쪘어요. 속 영원하자. 저는 기가 가장 좋았어요. 오오. 그게 그런 거 좋아하실까? 그게 그나마 정상적이었어 오 좋지 다른 거는 소생불가